옹진군 의회가 최근 자월도 주요 사업지와 민원 현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조철수 의장과 방지현 부의장 등 옹진군 의원들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감안해 인원을 최소화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자월도와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순으로 진행되며 자월도 공원 조성 현장과 승봉도 공사 현장, 대이작도 모래 포설 현장과 소이작항 공유수면 매립 현장 등의 시공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조 의장과 의원들은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각종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방지와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뒤 주민 건의 사항은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